그러면 6시 21시? 본체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15도 지금 영화 15도 그냥 가자고 하는데 누가 가가지고 한참 됐어. 가자고 가. 저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유토! 그만해. 야, 제가 여기 안 겪혔어. 어? 나 안 겪혔어, 나 안 겪혔어. 났어? 어,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잘 힘드시죠?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세요. 절 천사처럼 포장해 주세요. 야, 앞에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보라고. 안녕하세요. 아니까? 맛있어? 안녕하세요. 도연캠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실전 얘기를 해요. 네? 대본 얘기예요. 아, 대본 얘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계속 싸워두기만 하다가. 진짜. 진짜 제일 사이 안 좋은 커피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도연이가 많이 불쌍하죠. 아니요, 송이가 제일 불쌍하고요. 하지만 도연, 송이 두통 커플. 계속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이 두통 커피를 마세요. 안 좋은 커피.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커피를 마세요. 두통 커피는 한 번씩. 완전히 안 좋은 커피. 아까 일단 한 번씩. 안 좋은 커피. 많아, 많아. 안 좋은 커피. 괜찮아. 내가 다 사줄게. 맞아. 맞아. 안녕. 왜? 언제 들어왔어? 아까 들어왔지. 나 청소하고 떡 먹고 앉아볼게. 이것도 만들어줄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가린이 있네. 가린이 방에 있어. 들어가 봐. 송희야. 면접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야, 밑에 스트레칭을 빨리 나와. 야, 야! 같이 가! 각각 Scientists pied at night Cobb было 여러분과 과 теNINGS excellently 나이에 représent기가 됐어요. 안녕 안녕 되셨습니다. 강렬 출 komTI 땡 불 lev 고마워. 가자. 가자. 이제 나가. 가자. 가자. 그래서 친구. 오. 내가 오늘 뒤집을 때 또 놨았어. 힘들어요. 끝났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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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제 없이 저희 작품은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함께 해주신 배우들, 감독님, 스태프들 다 너무 좋은 팀워크로, 훌륭한 팀워크로 이렇게 맞춰서 아주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작품이 이렇게 촬영이 끝났고 저희 작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래들이랑 같이 한 작품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많이 또 배웠고 즐거웠고 또 감독님 연출 지위 아래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이라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설레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촬영으로 이렇게 저희 드라마 끝을 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촬영한 현장도 정말 이런 경우가 없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날 수 있을지 또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드라마 잘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화이팅! 지금은 막상 끝이라고 하니까 실감은 안 나는데 한 계절 지나는 동안 진짜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얼른 세연이 만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자체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작품 보셨을 거라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과 이렇게 좋은 작품 열심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응원해주시고 저 진영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훈, 가림, 태호, 송이, 도연, 세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아이팅! 감사합니다. 하루아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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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Jub dei 아멘